서울 코엑스에서 2024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AI 교육의 나침반 2024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. 전국 2,000개 학교가 선택한 코딩 교육의 명가 IC뱅큐도 참가하는데요. 스마트 스팀 교육에 맞춰 다양한 코딩 제품 및 키트들과 연령대별, 난이도별 코딩 관련 교재와 출간 예정 교재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이외에도 스마트팜, 3D펜, 레트로 아케이드와 같은 인기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IC뱅큐 부스 체험 스탬프 이벤트 IC뱅큐 부스에 놀러오셔서 체험만 해도 특별한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. 두 번째, 1월 17일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2024 코딩 교육 세미나 세 번째, 교육박람회 출전 기념 홈페이지 할인 이벤트 교육박람회 출전 기념으로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IC뱅큐 홈페이지에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 외에도 다양한 현장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저희 IC뱅큐 부스는 서울 코엑스 A홀 B17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